마지막, 제멋대로 살아야 몸도 마음도 편한데 철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멋대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에 해봤더니 휴먼하고 아이디얼리스트가 비슷한데 아이디얼리스트가 높은데 아이디얼리스트로 살기에는 셀프가 떨어지고 휴먼으로 살기에는 매뉴얼이 딱 일치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셀프가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휴먼으로 살자니 이제 릴레이션 만빵으로 하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12월에 검사 휴먼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제대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지랖 늘게 열심히 저 딸이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닐 수 있을 때는 에너지가 차고 넘치지만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제가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어나 성실을 발휘했을 때예요. 이럴 때 자기가 인정받을 때는 진짜 신이 나서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휴먼 아이디어리 가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거는 진짜 자기 나름대로 내공이 누구한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스펙을 가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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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거나 아니면 엄청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나 이런 인간관계의 슈퍼 울트라 성향이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휴먼 아이디어리 성향이 가치 있으신 분은 대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퍼주지 않으면요. 금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수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요. 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뭔가 잘하는 거나 있거나 뭔가 뚜렷하게 잘난 게 있을 때 그때 네 마음대로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네요. 그때 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갖추려면요. 엄청나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시련의 기간, 수련의 기간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가져야 돼요. 그 대신에 자기 똘만이 역할을 하는 인간을 확실히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 휴먼이스트 성향이 높은 아이디어리스트 사람은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삶에 작동하는 방식이에요.